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를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가를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. 관계자들을 격려한 이 지사는 가능하면 기존의 방식 외에 귀한 작물을 주부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사태 시 대응할 수 있는 새 농식품 유통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경기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는 계약이 연기되자 어려움을 겪는 학교 급식 납품 농가를 돕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모아 판매하는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.